먼저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먼저 1호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잘해서 받는다기보다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 의미로 주는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서구 의원인데요. 강서구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좋은 조례나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